자, 다시. 끝났고요. 밥국 안 했잖아요. 예? 끝났고요. 밥국 안 했잖아요. 예? 이거 볼게. 잠깐만. 국 데피고 있는 국? 국 데피고 있어, 다. 국 그래디야. 내일은 이거보다는 좀 덜 봐. 여기 지금 정조림, 그리고 백김치는 여기 있거든요. 메시 장아찌, 마늘 좀. 마늘, 마늘 좀. 안 넣을 것 같아요. 메시. 애기들하고 엄마, 아빠가 매명이니까. 이거 두 접시 넣고. 두 접시는 아니겠지? 네, 두 접시 넣고. 아기가 둘 있지, 이 집에? 어른이, 어른이 부리고. 네, 네. 지금 우리 뭐 나가야 돼요? 막걸리, 막걸리. 여기, 여기. 가서. 아. 저거는 마컬리? 오, 이럴 거라고. 네, 맞아요. 너무 쉬워요. 네, 그렇죠. 그걸 다 먹는데, 진짜? 네, 여러분, 아 뭔가 이게? 네, 맞아요. 아주 쉬워요. 이거 너무 쉬워요. 네, 네. 저는 이 담사가가 다는 일을 많이 borders.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,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